abc 고명희의 아름다운 대화 abc 아름다운 대화 오늘도 고명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주에 칭찬과 격려 저는 칭찬도 격려고 격려도 칭찬인 줄 알았더니 참 정확한 선을 그어주시고 칭찬이 필요한 사람과 또 격려는 아무 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대화법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느껴요. 그동안 내가 애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과연 엄마다운 격려를 했나 또 엄마다운 칭찬을 했나 또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도록 엄마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이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됐겠구나 하는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늘 주세요. 그러니까 저의 예전의 모습을 늘 또 일깨워주시면서 이제 은혜로 또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을 뵈면서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방송 군사님 오시고 하면서 또 배우고 저도 또 끊임없이 회원하고 각인시키고 그래요. 정말 귀한 말씀을 지금 그 귀한 대화법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은 훈계성 대화. 체벌과 훈계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걸 준비하고 왔거든요. 체벌이 체벌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육신이 힘들게 함으로 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체벌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저희 민족이 유교 문화에서 크면서 다 체벌받고 우리들 자랐잖아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체벌은 우리가 체험할 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벌에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체벌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자문에 매를 아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체벌을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체벌이 가하냐 불가하냐 가지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민족이 한 50년 정도 체벌을 없애고 이런 대화로 대안을 원안으로 만들어서 시도해보고 그래도 우리 배달민족은 체벌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한 50년 후부터 다시 하든지 새 전문가가 나와서 체벌 시작합시다 해서 하시든지 당분간 수십 년 동안은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체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손 들고 한 시간 안에 앉아 있는 애들 있었죠. 있었죠.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팠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체벌의 위험이라는 것이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메시지만 아주 깨끗하게 가면 좋은데 한 시간씩이나 선생님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편애도 있으면서 바뀌잖아요. 어떤 애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재수 좋은 날은 손 안 들고 재수 나쁜 날은 손 들고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체벌의 효과가 그 사람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선생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일정량의 그 대가를 치르는 거 말고 더 심하면 인간이 훼손을 받는다고 느끼면 인간이 상처를 받는다고 느끼면 그 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고 역작용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벌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체벌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는 일은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체벌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너 왜 맞아야 되는지 알지? 그리고 때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우리 그 손녀한테 내가 보기도 놀랍도록 끈질기게 네가 왜 그랬는지 알지? 코너에 데리고 가서 3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드님이 보통 엄마한테 체벌을 받고 크면 되게 체벌에 대해서 익숙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학습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키우는데 아드님은 참 지혜로우시네요. 여기 미국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교육이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닥터 오피스에 갔는데 거기에 손님을 환자로 오신 분이 여기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유가 한국 환자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가 아기가 한 6, 7살 됐어요. 보이가 소년이 그러니까 막 좀 떠드니까 그 문 밖에다 세워놨어요. 손 들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다가 그 아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체벌이라는 건 때리지 않고 손만 들게 해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손 들고 5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손이. 그래서 특히 미국은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저도 미국이 그래서 라기보다 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누구를 때리지 않으시고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치시고 수천 년 동안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 방법이 저는 그 방법이 좋아서 그래서 일단 체벌은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치는 편입니다. 우리들하고 인간사회에 내려오셔서 공생하시면서도 33년 동안 누구를 때렸다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죠. 오히려 그런 면에 엄격하게 가정 문화가 됐든 그런 율법적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산상수원에서 굉장히 컴패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죽어가는 관계가 다시 사는 그런 공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화 이 법에서도 단순히 테크닉이나 스킬 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소생하는 그런 대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대화가 있죠. 우리 머릿속에 각인과 각인을 해야 되니까. 오늘 준비한 대화는 훈계 기능을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툴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오늘 거는 상대방이 말할 때 알아주는 걸 엠퍼티라고 그랬죠. 엠퍼티 해주고 마이 메시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퀘스천을 하는 그 과정에서 훈계는 대단한 부분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훈계라고 따로 이름 지어서 아이들한테 따로 시간 내서 엄마가 애쓸지 않으셔도 이 대화의 어떤 반듯한 툴을 가지고 엄마의 기준을 알고 부모의 기준을 알고 집안의 어떤 가훈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클 때 아무래도 그런 반듯한 틀 속에서 크니까요. 그것이 다 대화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성 대화가 뭔지 군사님 오늘도 수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러시오. 만약에 엄마께서 부탁하셔서 엄마가 시장 가신 동안에 동생을 잘 데리고 있었다 큰아이가 그랬을 때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훈계성인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큰딸이 동생을 잘 봐줘서 엄마가 편하게 시장을 봤어. 수고했다. 고마워. 네. 아이가 뭐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아주 쉽게 안심하고 시장을 다녀왔어. 그리고 수고했다. 격려성이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 마이 메시지가 나갔어요. 그럴 때 아이한테 그러면 훈계에 뭐가 필요하냐. 아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바쁘실 때 내가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엄마를 저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구나. 그것이 훈계죠. 훈계라는 게 뭐 딴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예스 노 네 아니오를 적시적제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이 훈계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엄마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엄마의 인사하시고 필링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한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뭘 배워요. 이런 대화를 배워요. 나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것이 입력이 됩니다. 학습이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요. 동생 잘 봤어? 너 때리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가서 공부해라. 엄마의 걱정 근심. 그리고 열심히 딴에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 반응.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얻는 게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이렇게 보람이 없다는 거죠. 다 했어? 그러면 얼른 가서 공부해. 이런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욕도 그냥 어지간히 자손이 견딜만 하면 아이가 그게 훈계가 돼요. 그런데 너무 심해서 인간이 상처를 받으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인간이 상처받는다는 뜻은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인 누구를 대상을 이렇게 핥혔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대화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훈계 중에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From morning till night. 자기네 왜 타임 스케줄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알람시계를 이용해서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걸 보니 참 되게 나다예. 네 감사합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는 걸 엄마가 보니까. 자 그거 반대로. 그거 봐라. 네가 직접 네가 스스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는 아주 판 깨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순서가 틀리는군요. 마이 메시지는 내가 너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엄마 필링은 너가 너무 프라우드하고 너무 기쁘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 마이 메시지의 반응성 대화가 아이한테 굉장한 기준을 설정해 줘요. 아 내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거는 과학으로 글쎄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데 왜 아이가 자긍심이 생기는지. 그거는 하나님 솜씨입니다. 우리 따지지 말고 그냥 복종하면 돼요. 순종해서 그 흐름을 타면 돼요. 그렇죠.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매뉴얼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분인데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따라서 산다면 그렇게 어려울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훈계라는 대목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작 그랬으면 아침마다 안 싸우고 엄마 고생 안 했잖아. 맞아요. 저 그랬거든요. 마치 기상노래지.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러셔서 회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런 거 배우면서. 이제 정말 관계 개선이 일어나야죠.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별 연락 없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들어온 아이한테 자녀한테 이쪽에서 반드시 밝힐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 일 없었어? 엄마는 예상 시간보다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얘. 네.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을 지키면 좋겠다. 다 원더풀이에요. 별 일 없었어? 우선 아 오케이 그게 나와야죠. 세상에 이제 기다릴 때는 걱정하시다가 아무 일 없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제 고마워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거든요. 왜 늦었어? 그 소리부터 하죠. 기다릴 때는 걱정하셨다가도 그러면 그냥 별 일 없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 그래야 사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화를 내게 되거든요. 이제 기다리셨다가 반가우시니까 화는 나실 수 있는데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아이가 들어오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면 아주 노인내를 위해서 선행을 하다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행하다 들어왔으면 큰 지장 없는데 만약에 험한 일을 겪었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그걸 놀다 들어온 것처럼 짐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찔르시면 무슨 사건을 겪었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의 불행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뭐를 겪고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키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 아까 어떻게 해 주셨죠? 군사님 되게 멋있게 해 주셨었는데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그랬죠. 엄마는 예상 시간보다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또 연락까지 없어서 걱정했어. 네.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네가 늦게 들어와서가 아니고 늦게까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받아서. 그래서 걱정했어. 그건 엄마 필링이잖아요. 엄마 상황이고 엄마 필링이에요. 그다음에 엄마가 원하는 게 있어요.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어. 네. 그거. 그 희망사항이 바로 훈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엠파티 해 주고 마이 메시지 나가고 내 희망사항 말하기. 내 기대사항 얘기하기. 네. 그 뭐 보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엠파티. 엠파티 하고 그다음에 마이 메시지 하고 그다음에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 I wish, I expect. 그러는 거를 해주는 거는 훈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반듯한 틀이에요. 그래서 보부지간에도 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꼭 말해야 하냐?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굳이 말 안 하시는 애들. 이런 또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 하느냐고요. 글쎄. 그렇죠. 그럴 때 여보 나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어. 우리는 우리 대화 속에 그런 말이 있으면 참 좋겠어.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쑥스럽죠. 지난주에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호칭을 허니 그렇게 했다가 아주 무한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쪽에서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 들으면. 처음 들으신가 왜. 그렇죠. 너무 끈끈하다 그러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 원하시면 양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여보 끈끈하게 들리는구나. 그런데 여보 나는 그래도 이 기회에 허니를 한번 고수해보고 싶어. 나 당신은 허니라고 불러보고 싶어. 그러는. I would like to. I feel like to. 이런 표현이 마이 메시지면서 내 기준을 상대한테 알리니까 부부지간에 굳이 훈계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상대한테 나를 알린다는 건 굉장히 서로의 패러다임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굳이 짐작 안 해도 되잖아요. 나를 알리면. 더군다나 자녀하고의 관계에서는 훈계에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렇죠. 네. 저절로 쉽게 나가죠. 저희가 그런 말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자꾸 하면 연습하면 그만큼 잘하도록 우리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꾸 프랙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 듣고 방송이 끝나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대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뭐 걱정했어. 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의 약속 안 지키면 이제 다시 외출 못해. 아이고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면 누구 걱정을 먼저 말한 거예요? 엄마. 내 걱정. 내 걱정. 네. 2번이 1번보다 확 덮었어요. 네. 그럴 때 아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험한 일을 겪어 들어왔을 때 상처하고 직결됩니다. 이거 뭐 거르지도 않아요. 바로 상처로 박혀버리고 그리고 평생 그것이 아이의 이제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아주 낮게 만들죠. 네. 낮게 정도가 아니고요. 브로커. 브로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틀 싹이 나고 발전할 틈이 없어요. 받는 현상이군요. 우리 왜 구성애 선생님 계시잖아요. 청소년 성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이제 뭐 당신이 간증 하시는 거니까 어렸을 때 그런 몹쓸 일을 당하셨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에 따라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반대되는 경우를 알고 있어요. 어느 딴 집은. 그 따님은 결국은 자살했어요. 집안에서 결국은 그거를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다.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마라 뭐 이제 이런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으면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반응 안 하셨을 텐데. 그러시죠. 집안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 사춘기 때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맨스 때마다. 맨스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멘탈이 어떤 심픔으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고랬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권사님 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돈을 내지 않고 주인 멀리 집어온 것은 나쁜 짓이야. 엄마는 내가 주인을 만나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네. 이 방법이 꼭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인 거지 꼭 네가 가서 이렇게 해 와. 가서 하고 와. 그리고 또 야단치면 그게 또 상처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나쁜 일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엄마의 마이 메시지면서도 아이한테는 어떤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엄마가 동행해서 같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해 주시면 돼요. 이 답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네. 이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나 엄마들이 보통 그러죠. 아휴 정말 창피해서 죽겠어. 뭐 도둑질을 해. 이만큼 길러놨더니 아휴 정말 너 빨리 당장 가서 빌어. 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심정에 드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애써서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그런 일을 겪으시면 그런데 요는 훈계의 목적이라는 거는 온전치 못한 인간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가 요 다음에 그 인생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승화시켜 드리느냐. 이제 그거가 훈계의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 힘들어서 키워놨니까 아까 뭐라 그러셨죠. 속상해서. 속상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랬죠. 네. 그런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 밟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지요. 그건 인정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훈계가 필요하지만 훈계 쪽의 대화는 좀 이런 어떤 그 좀 코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오해해서 자녀를 불신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었다는 거를 부모가 알았을 때. 아빠 엄마가 너를 오해해서 힘들게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아팠을까. 나쁘기도 하고. 미안해. 우리가 너무 경설했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화 중에서 내가 이런 이런 면이 참 이렇게 경설했어. 아니면 잘못됐어. 잘못 알아보고 있었어. 그래서 너가 얼마나 아팠을까. 상대방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알아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미안해. 미안해하는 거. 그것처럼 아름다운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안해 소리를 참 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미안하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스스로 낮춘다고 그렇게 좀 염려하거나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든 어른이 자녀한테 미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요. 국민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 대화자와 대화자 타자의 소통의 관계인데 저는 대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상대를 알아주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저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 자주 싸우던 자녀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엄마는 너네가 이렇게 엄마가 너네 좋아하는 호빵 쪄왔다. 너네 좋아하는 피자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쁘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좋게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 느끼기에. 그렇죠. 그거를 굳이 이렇게 분해해서 막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노니까 얼마나 좋으냐. 맨날 싸우는 것보다 지금처럼 노는 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보세요. 노는 게 좋잖아. 그러면 안 놀았을 때 야단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꾸중히.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고 그냥. 그러면 엄마가 속상했잖아. 그러면 그게 또 입력돼요. 싸웠다는 게.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너네들 뭐 재밌나 보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왔다. 그러면서 먹게 하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지합니다. 아주요. 아이들이 벌써. 그래서 그 장면이 아 우리 그때 형 형 우리 형아랑 나랑 막 재밌게 놀 때 엄마가 호흡방이 멍큼 쪄졌던 거 생각나? 커서도 그런 추억거리를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무슨 훈계냐 하면 형제는 즐겁게 지내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그거고. 즐거운 장면을 봤을 때 반응하는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할 때 밥 생각 없다 그러면서 자녀가 엄마 30분 후에 나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럴 때 그때 훈계가 필요하거든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제 시간에 안 먹고 꼭 딴상 차리게 하는 거. 반드시 훈계가 필요해요.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엄마들이 막 이렇게 먹는 거에는 철철철철 매시잖아요. 먹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한 숟가락 해도 더 먹어라. 정말 정말 애절한 모성애인데 그것이 아이한테 어떻게 그 모성애가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느냐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시장한가 보구나. 너가 지금 배고픈가 보구나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먹었고 반찬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배고프면 꺼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먹은 그릇은 씻어놔주면 좋겠다. 이렇게 알리는 거. 책임감까지 져달라.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그 시간에 이렇게 안 먹었을 때는 이런 정도의 대가라도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공공질서에 자기가 같이 협조를 안 했을 때 치르는 대가. 이런 것은 본인이 치러야 고쳐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대가를 치르게끔. 그래서 또 통곡하면 또 끌어안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훈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렇죠. 좀 생각해 봐야지. 우리 보통은 그러거든요. 아우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지금 먹을래? 뭐 먹을래?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생활에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그 질서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를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훈계죠. 훈계와 또 체벌 한 번 생각하시고 일주일을 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사님. 지금까지 ABC대화교육원 원장이신 고명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아름다운 대화를 위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번호 714-351-2529 714-351-2529 고명희 원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손영희였습니다. 아름다운 대화를 위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김종일입니다. 김종일의 무슨 원장 kokki 동성워크 임권 김종일 김종일 김종일